불효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 황혼유가 6년째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내가 오래 살아서 뭐하냐. 오래 살지 말아야지 하셨는데 역시 집에는 애가 있어야 된다. 애가 있으니까 웃음이 끊이질 않잖니. 뒤집고 기고 걷고 말하고 웃을거리가 투성인 거예요. 신통방통해서 저한테 야 새또 괜찮다. 내가 다 길러줄게. 나라. 내가 이 아이를 보면서 오래 살아서 얘가 더 크는 걸 봐야지 하는 삶의 희망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효도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 힘드신 거 알아요. 굉장히 힘들죠. 애 보는 게. 그렇지만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 자식이 40이 넘도록 장가갈 생각을 안 해. 결혼할 생각을 안 해. 결혼을 했는데 이게 10년이 다 돼가는데 손주 보여줄 생각을 안 해. 이런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고민이냐고요. 저 앞줄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표정이 점점 안 모아지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저기 이런 말 있잖아요. 어른을 모셔라. 없으면 집안에 어른이 안 계시면 빌려서라도 모셔라. 그만큼 어른이 중요하듯이 요새는 바뀌었어요. 손주들을 모셔라. 없으면 빌려서라도 모셔라. 제가 며칠 전에 생일 잔치 우리 딸이 잔치 돼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손주들 친구들 때문에 학교에 반 친구라든가 학원 친구들 때문에 아는 부부들이 다섯 쌍이 나왔어요. 우리 딸이나 보고 이제 아버님 오셨냐고 그러니깐 그 사람들이 전부 나부러 아버님 앉으세요. 아버님 생일 축하하답니다. 이런 데서 만나면 전부 개그맨 어명수가 어명수시지. 그런데 졸지에 그 사람들이 내 아들 딸이 됐어. 왜냐하면 그 손주들이 한 10명 넘게 모였는데 야 애들 10명 이상 모인 거 근간에 그런 자리 가보셨어요? 네. 난리가 그냥 하나는 뛰고 기구 그냥 엎으러 들이고 그 몸부림 아우성 무슨 구한말 시대 말이지 청일전쟁 보듯이. 그러다가 한 놈이 무슨 맞은거지 했다고 상에 올라갔다가 엎어져가지고 앰브런스 불렀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날 키울 때 나도 저랬겠지. 그러니까 나의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손주들 때문에 아들 딸이 10명이 생기고 이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외연을 확대해서 이게 가족이 되고 동네 인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손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손주가 없으면 나라가 망해. 그러니까 손주들을 기원으로 맡아야 돼. 무슨 얘기야? 맡아야 된다 결국. 결국은 맡으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한번 찬성 반대 의견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나이에 손주 맡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말아 말아. 앞에 줄에서는 마타가 엄영수 씨 한 분만 계시고요. 다 말아라고 들어주셨고. 뒷줄에서는 박지은 변호사만. 범죄입니다. 범죄입니다.